구독! 좋아요! 알림탈자까지! 맞니? 맞니? 너 알았어. 너 알았어. 쟤 내가! 달래줘야 돼. 형이랑 나랑 버렸어 우리. 달래줘야 돼 이렇게. 우리 아직 불편한 척 해야되네. 불편하잖아. 불편한 척이 아니라 불편한데? 왜? 심심이 좋잖아요. 아니 여러분 해보니까. 생방송을 좀 더 부담될 때 좀 빨리 지나가니까. 좋아요! 네 롤러코스톱. 아니 롤러코스톱. 방송은 리얼이죠? 맞아. 리액션이 더 리얼하게 나와서 좋아요. 이런 애들은 진짜 생방송을 데리고 가봐야 돼. 한번 경험시켜봐야 돼. 생방송 끌리지. 아 역시 진짜 괜찮아요. 누나가. 아 근데 왜 약간의 롤러코스톱. 아 근데 왜 약간의 롤러코스톱.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아 그래요. 한 잔 드세요? 아 막걸리가 없어요. 아 자족말비가 없어요. 아 자족말비가 없어요. 배치우게 만들라고. 우리 이거 하려고. 우리 이거 하려고. 네. 없어요. 막걸리가 있었는데 없어요. 이거를 없어요 보다 그냥 엄서용. 이렇게 썼습니다. 막걸리가 있었는데 엄서용. 옛날 겁니다. 네. 엄서용 예. 엄서용. 선생님 윤지예요. 제일 이쁘죠? 최강미녀. 아니 좀 말려봐요. 아니 왜 최강미녀하고 최강미남이. 최강미남이. 미남이요? 누가 미남인데. 누가 미남인데. 이게 고추마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지마요. 그러고 보니까.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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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라. 이런 것도 안 받아주시는데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먹지니까요. 맛있죠? 아. 자. 어떤 튀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튀김은 막 튀김 튀김이 될 텐데. 맞습니다. 어떤 튀김. 2월에서 안내리죠 안내리죠? 음~~ 네. 어머.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최강미남이. 하하하하. 최강미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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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is9 오. 김태기를 blush. 한밤. 쏫딱. 파이팅! 한국프레이 traced again 41 legend. 우웲ят이다. 아하. 오 뿜은 안돼 뿜은 안돼 뿜은 안돼 진짜 안돼 그럼요 카메라 좀 치워달래요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간장 등을 배합해서 만든 불매콤소스가 불매콤소스 맛이 핵심입니다 네 고단하시면 조금 쉬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맛을 맛깔나게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가 맛있게 먹은 우리 식탁 닭목살구의 양념은요 인사 한번 다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사랑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끓을 수 있죠 뭐 형님 이거 몇 개입니까 간섭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푸드코마가 오셔서 그래요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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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코미디티비에서 만나요 코미디티비 만나요 코미디티비가 아니라 코미디티비로 한 번만 더 이거랑 이거랑 하시면 될까요 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맞아 잠시 후 코미디프로에서 시작합니다 코미디티비 코미디티비 잠시 후 코미디프로에서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나 코미디티비 코미디티비 코미디티비에서 시작됩니다 코미디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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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타까진 올림타까진 제발 제발 바이 윤쭈님 손에 뭐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또 상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치를 싸가려고 했는데 우리 1인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들고 가가지고 당목살 2인분이랑 조개전골 1인분 포장했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근데 배 안 부르세요? 배는 부른데 지금 다시 먹을 수 있었어요 리셋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고추튀김 너무 맛있었는데 사실 제가 튀김은 집에 가면은 바로 황당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을까 봐 저는 진짜 고추튀김 너무 가득 찌고 진짜 이분 황당튀김도 무조건 드셔보셔야 됩니다 진짜 콧밥튀김도 어려워보는 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무료급식 잘 받은 것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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